이거 들어가서 옵션 누르면은 연결되는 건가? 어차피 이거 2인으로 저장돼가지고 그냥 2인인가? 그렇지 않을까? 없으면 미치광이로 하는 거 아니야? 아 AI가 해주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싱글 플레이 때 AI가 중요한 게 막 이렇게 선택지 있잖아 그게 AI가 해준다고 하더라고 AI가 맞춰서 나오고 안 나오는데? 아 연결 중이구나 이렇게 하지 나오네 어쨌든 너랑 나랑 만나야 되는데 니가 나한테잖아 근처인데 아마 그때 근처 근처와서 버스 꺼? 아닌가? 느낌표 사라졌다 어? 왜 느낌표 사라졌어? 시간 안에 얘기해야 되나 봐 진짜? 아니 그럼 너무하잖아 이걸로 그 성향 결정되는 거 아니었어? 그럴 수 있지 네 아무튼 저는 퀘스트를 하나 깨야 되는데 집을 찾아야 돼요 저도 그 뭐지? 메인텔을 저는 하고 있어 밑에 열심히 지금 사리사꾸보다는 거 맞아요 아이고 미안 이게 나 닦기를 한다는 게 집이 어딘지 모르겠었는데 어차피 이 기록이 있어서 조금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 기록이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원래 기록이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머리 없는 닉 레지널드의 정신사고 탈린텔을 딱 머리들어서 몰래 나갔을 수 없다 레지널드의 지아지 아 맞아 그 뭐지? 시체를 가져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4명이었죠 저는 4명 네 그네드한테 한 명 한 명 말을 걸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레지널드의 지아지 저거 그냥 뭔가 단서 없어? 그냥 레지널드의 지아실로 가죠 레지널드의 집을 찾아야 되니까 아 여기 아니야? 여기 검은 데로 가봐야겠다 아 일단은 암밭 텐데 얘 마을 밖에 옷을 경치 받았어 뭐야 얘 벌써부터 악당같은데 말하는게? 그래가 왔군요 좋아야 만족스럽네 방금 전에 막 이상한 말하다가 갑자기 왜 어? 어딨어 연기질이야 어 스타 장제 네 악당 간다 distribu 간다보 간다보 but one night when the moon had hit her face the orcs of the tribe of castle degar beset 아 아시티 they call hundun every last one of us except for me the midnight rambler aware from the city I may be frail a withered grey but the wealth of kings is mine No others Oh, I don't think I've tracked her down 오크 손님의 속이 났다고 말하니 그는 그 죽음과가 빨리 지켜지지 않아 도둑의 색은 녹음 오, 여성 빡토리아의 산을 빌어 있는 날을 빌어 있는 곁들은 육천한 날을 빌어 있는 야물렛이 담백이 흘러가능 네, 육천한 날 아... 그녀는 그... 그... 그녀는 내 이름을 알았을 것 같다 항상... 그... 그... 롯러의 롯러에서 그녀는 내 디자인을 알았을 것 같다 그녀는 그... 그... 그녀의 인마을의 사람은 그녀는 바브라의 만이터는 그녀는 그녀는 그... 그녀의 인생을 그녀는 그녀는 그... 그... 그렇지잖아 아니... 내가... mieć... 이상해 아! 미친네 뭔가 Yap 어! 뭔가 너무 멀어 너무 만나지만 귀찮아 이게 집... 레지널드 집에 어디야? 대체 여긴가? 했다 헌터가... 스토킹... 이상한 퀘스트만 하나 넣어버렸어? 퀘스트... 퀘스트... 죽어졌어 세시시장... 아우레우스 대장... 텔리롬...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도 진짜 저거 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다 수상한 점이 하나씩 있어 자꾸만 이러네 미안 마커 설정 아 어디야 아니 이게 액박 방식이라서 OX가 자꾸만 헷갈려 키가 액박 방식이야 키가 액박 방식이야 X 위치가 확인인데 자꾸만 0을 눌러? 어 0을 눌러 아 0을 눌러 아 0을 눌러 치솟으려고 X를 눌러 아 치솟으려고? 어 여기다 사놨어? 여기가 레지롤드의 집이었어 그냥 0건데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거지 표시를 안해주는건 몰랐지 우선은 내가 아는 집은 에스메랄다 시청? 시청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장? 시장한테 먼저 가봐 시청 목욕탕에 그거였다 피라미드 시청 목욕탕에 피라미드 있어? 시청에 왜 목욕탕이 있어? 모르지 여기가 시청 맞지? 저글링도 꼭 주워주고 시청 목욕탕이랑 시청이랑 다른건가? 모르겠어 같이 근데 같은 건물에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저글링에다 훔쳐주고 미니당의 사도트 뭐? 오! 너는! 가까이 오시게! 그치,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말이죠. 그치, 내 눈이 없냐? 네! 안녕하세요, 소스한터! 우리 집은 너에게 반갑습니다! 제이크, 죽였어? 오, 네, 당연하죠. 지금 기억나는구나. 그럼, 확실한 확실한 확실이 될 것 같아. 계속 살펴봐. 너는 자신을 봐야겠어. 백토리아를 죽이려고 한다고? 백토리아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 책들의 책들! 그 책들의 책들! 백토리아! 제가 그 책들의 책들은 어떻게 할 필요가를 도와야겠지. 그녀의 책들에게 저의 정책을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책들은 제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책들은 무슨 일일까요? 이 교수님의 책들은 15달러가 출금되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15달러가 출금이 되었다고요? 내 채널로? 저거 아닐까? 정기 구독? 아 구독비 아니야 구독비? 어 구독비 아니야? 어 구독비가 나갈텐데 그 고통품에 이미 몇가지 있는 이야기도 알고있다 그 목소리까지 이 공유는 이제 박람회사 정기구독이 15달러인가? 아니 3개월분 아니야? 5달러씩 3개월분? 어 3개월분이겠지 어 퀘스트 모아 이게 자동증신이야 구독? 그런가? 그런가보네 자동증신인가봐 아무래도 레지럴드는 사기꾼으로 보인다 레지럴드는 처음에 하셨을때 3개월분 구독해가지고 아 그거 그냥 계속되는거 아닐까? 어 그런가봐 환불신청해 트위치 얘기해봐요 맞아 트위치 얘기해봐 어 자동인가봐 레지럴드는 해변에서 머리를 찾은 다음 부자가 내게 이걸 이용하고 있던 것이다 아니 벌써 얘기하면 되겠구만 어떤가? 레이브러리 응 응 응 너는 방문해야지 사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사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너가 변경할게 내가 변경할게 아니 본인이 아깝지 않대 그래 남자다운 사람이니까 괜찮을걸 맞아 흐흫 그럼 환불하지마 맞아 어디서 환불해 흐흐흫 남자답게 저에게 맞아 구리 훔쳐 다른 사람이네 어 빅토리아 어 뭐구나 저게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했던거구나 그 아까 전에 그 캐스트가 난 죽이고 싶지 않은데 애글랜데어 애글랜데어 애글랜데어가 방금전 했을때 빅토리아를 죽이라고 했구나 아 이게 막 퀘스트가 지금 막 여러가지가 엉켜있어 아 퀘스트가 아 아 어 아 막퇴닐 고기 먹는거 난 못봐 난 못봐서 보겠다 소고기 소고기 사왔을때 흐흫 성남자였구먼 나도 오늘 성남자였어 맞아 간지나게 벗고 다녔다고 간지나게 간지나게 팬티를 희나리면서 다녀던 여자들 여자들도 많았지 흐흫흐흫 흐흫흐흫 흐흫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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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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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크랭 안가져와도 된다니깐 어 먼저 말해줄게 아 시즘빌리쿠슨 댄스 어 어 킹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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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져와도 된다니깐 어 먼저 말해줄게 아 시즘빌리쿠슨 댄스 어 어 어 어 야 어느거 하지 대를 속일까 왜 그 엘프가 당신의 죽음의 증표를 아물렛스 워드워드한테군요 그러니 그걸 재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죽음 어 어 그를 체포할수도 있다 아 아 아 근데 엘프가 사기꾼이요? 모르겠어 아 진실을 진실을 근데 그 엘픈 이상이 그냥 아 그를 체포할수도 있는데요 그치 심각한 범죄지 암살이거든 어 어 사실 이게 아니 아무리 비토리아가 나빴더라도 암살을 하는건 아니지 잡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자신의 가장 좋은 아름다운 형님이 이제는 저의 가장 아름다운 형들은 그는 그는 아버지를 사서 죽고 그는 그는 이 형들에게 죽는 사람을 죽고 여우쿠 예뻐가지고 억고 펴드게 된다고? 롤매만 좋던데 얘에 대해서는 셰시 시장의 딸? 아아! 너는 그런 생각나요 난 너무 어렸을 때 내가 지금 시장에서 변경됐다고 내 생각에는 그 뭐지? 고아라서 아 근데 막 엘프가 죽이려는 게 뭐 얘가 사생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리고 지금 막 마을 습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황도 안 좋고 워크들이 습격하니까 사기꾼 자식 어? 그쵸? 어? 스포야! 저 좋은 시장을 선빵 쳐서 죽였다고? 스포지야 엄청난 스포야 지금 걔 지금 살인 용의자였단 말이야 어 이게 뭐지? может 보이렇게 그래 모든 NPC들 때려 죽일 수 있지 근데 시장 쇄실이 지금 저거였단 말이야 대화를 나눴다고 어? 맥신 오 뭐야 오 저거 저거 치워가지고 삼툰 자식 내 베개나잖아 맥신이라고 하는데 장안의 화제는 사냥스도 맞는 저는 맥신이라고 하는데 몇가지 물어보는게 싶은게 있는데 에이 지금 중요한건 없네 지금 중요한건 없네 아 달리기 음 그래서 모드로 3배 빨라지는 모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구 아 빨리 빨리 걸렸을게 어 걸어가는거 빨라지는거 조금 답답하긴 해요 걷는게 음 머프가 있을거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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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말하는걸로 팔어 쩔에 얘 이진매매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쩐다 얘 와 양아치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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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상이었어 오 야 캐스트 못게임이야 쟤를 이용해서 돈을 얼마 벌수 있는데 니가 공연해 야 렉츠 그 그 쿵친에 다시 팔라 그랬어 이러네 쩐 이러네 어 야 나 설마 팔이 줄 몰랐지 헌터가 돌아다니라! 어, 야, 팔릴 줄 몰랐어 깜짝 놀랐어 지금 당신 남편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해 이 얘기해보죠 아, 왜? 뭐, 말이 없어 플랫스 독하살? 아니면 뭔가를 찾아야되나? 증거를 찾아야되나? 아 이거.. 바로인지.. 그래.. 테스트를 못 깨고 있다 이거 어려워 게임이.. 쉽지가 않아 테스트를 못 깨고 있어 규규.. 규규 인정이야 뭐 타르틀 아니지 냄새나는 팬티나 훔치고 막 여탕 몰래 들어가가지고 야 그거 잘입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지? 훔쳐서 입으면 범죄가 아니니? 야 얘 말하는거 보소? 보셨죠? 여러분 얘가 일어냅니다 파는거보다 정의를 위해 쓰고 있다는건 정의를 위해? 니가 정의야? 나같이 세상을 구하는거 아니야? 세상을 구하는거니까 그녀도 이해해줄거야 그녀도 이해해줬네 지금 살인자일수도 있는데 네네 에블딩 레지 네 아 이곳다 레지는 아 레지는 그 집으로 가야 되는데 으이이이이이이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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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어 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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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 또 이랬다 그 아 뭐 없나? 아 바로 한 명이 시선 끌고 뒤에서 돈 끌려면 모른다는 거 그래서 머리 훔치려고 그러다가 폭판만 떨어졌어 짓만 떨어지면 될 것을 나까지 뭐라고? 로버트 스텔르마 시프 아... 그리고? 자, 그 짓을 죽일 것 같지? 아... 조용히 좀 해 봐! 너... 다시! 사이씨의 시일에서 숨겨준 게 있나? 에귤랜데어에요! 그 야만인! 아쿠르가 무슨 이름인가요? 그래서 그 야만인을 너에게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 하지만 나는 그 야만인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 야만인은 그 야만인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 야만인은 그냥 말 걸어볼까? 아직은 아무 증거도 못 잡았는데 제이크 시트에 관해서만입니다 아 말하는 말이 뭔데 아 됐다 됐다 당신에 관해 얘기해 줍쇼 질문을 많이 하자 첫번째 장신이 그 장신이 장인사의 집에 있다는 걸 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당신의 미션이 아주 정확하군요 이 멋진 몸을 찾기 위해 이 멋진 몸을 찾기 위해 제 몸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자 아직은 흑코드에 있어야지 레지널드가 몇일 후에 넘어갔고 저의 혼리플라이노에 대해 욕먹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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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먹었어 떠받는데 욕먹었어 와 아씨 왜왜왜왜 어디가 바위바위라는 걸로 가야되네 아아 아이씨 아이씨 결국은 전투하러 가야되네 거문만으로 가야되네 거문만 에블린이었나요? 그런 이름을 말하는걸 들었는데 이거 나중에 가야겠다 에블린? 다른 캐스포터 다리를 타고 내려가 오소리보다 성가실던 드러누템 드러누템이 랩을 제거한 랩을 제거한다고 다니아 브리치로는 더 불쌍한다고 아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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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 깬 것 같은 것도 아직 안 깨진 게 있네? 퀘스트가 너무 많아 종이중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래! 아뮬렛을 가져간 다음에 걔를 뜨자! 떠보자! 알프를! 알프를 떠봐? 어 저 살인사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저 메인 살인사건 메인 살인사건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아니면 그 물량 만드는 애한테 한번 가봐야되나? 가보든지 한걸 남쪽에 있는 곳이 이랬는데? 아까워 오크 미안 뭐 안겨? 아 잠깐만 엑스랑 야 너 얘한테 말도 걸어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엾 그 Trojan을 다시 한÷ 베로등 일로 여는 저는 처음으로 걸어봐 도망가게 오오앓 그들은 sinaㅓ아오오앓아 너 Glen Kreuber의 상 horector كان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블린 집이 잠겨있어 지금 아 그래? 역시 안열려 근데 그 여자가 범인인가 에블린이 잠겨있어 안열려 딜한테 말 걸어볼게 꼬리를 쓰다듬어 달래 아 아 아 이렇어 아니 그 그 오크가 다 오크가 왜왜왜왜 야 배신 때리고 무슨 오크 내가 살리려고 했던 오크 어 배신 때리고 어떻게 했는데 다 죽였어야지 아 아 어쩔 수 없지 그들은 잘 추모해주세요 그들의 옷은 내가 잘 가져가게 정답 결국 죽였어? 죽이고 도망갔어? 아직 깨졌을 것 같다 내 운명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야 야 뭐야 아 아 아 그 녀석 도망갔어 야 야 이거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해줘 동물들 쓸데없는 얘기 야 연애운 맞춰주고 있잖아 연애운 천리안이네 자기가 천리안 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오 캐스트 죽였겠다 아 하나 있겠구나 아 이거는 자 자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그러면은 저는 메인캐스트보다 먼저 저거를 해야겠네 우선 그럼 쟤한테 가서 아물렛을 받아오자 야 야 니가모 아이씨 힘이 충분하지 빨리 내놔 나에게 내놔라 나에게 내놔라 내가 입어주마 아 힘이 얼마나 필요한거야 아 힘도 딸려가지고 힘칠 필요 아 얼마나 필요해 빨리 나에게 넘겨 아 내게 아니네 내게 아니었나 당연하지 그런 멋있는 갑옷은 아니 내가 내가 깬건데 그런 멋있는 갑옷은 기사가 입어줘야되는거야 내가 옷도 살려와서 옷과 다 때려죽여가지고 내가 지금 주온거고만 야 뭐야 결국 야 겨욕실채에서 그댈 직접 파온거잖아 어쩔 수 없지 버릴 수 없잖아 야 그거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일원의 유품일수도 있는데 양아치네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넘겨 양아치널봐서는 야 내가 오크여자한테 반했어 오크여자한테 반했다고? 반해서 살려 어떻게 할지 나한테 결정해달라고 그런거란 말이야 솔로일거야 가족이 없을거야 야 솔로라고 해서 왜 가족이 없어 부모님이 계실수도 있고 아 아 군대에서 죽을거야 한 장면 보내면 아 아 아들이 아들이 오쿠아의 전투에서 죽었다고 그러면 되지 오쿠아의 창렬하게 죽었다고 야 창렬하게 죽었다고 아뮬렛을 원하더군요 아 얘 줘야겠네 매력 협박국군이사 헥스맛이에요 제 조성들의 영웅을 담은 성스러운 주시라고 아 아이 너 가져라 근데 이거 이거 아이템 아이템 하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 이거 튜토리얼 끌 수 없나? 끌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아 식별환경 이거 누가 파는거야 이거 식별환경 마법사나 그런거 아닐까? 그 누구지? 누구? 걔 내가 말했던 에블린? 에블린이 약간 그쪽인거 같은데 왜냐면은 막 법사계열이야? 뭐지? 물량만 들고 먹거든 아 진짜? 그래 이거지 그 아뮬렛이 아무리 소중하는데 당신의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어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고 갈바이브여서 이 형 빠 아 뭐 붙었어 그렇지 얘는 찌만내는구나 구웃 다시 한번 어 아 붙었어 어둠 속으로 그렇지 똑같은걸 두번씩 내 불길한 노고 있고 근처 섭섭해안에 더 많은 오프가 있을거라 아 요번엔 보자기 그렇지 봤냐? 이게 바로 예측 예측 가위바이브 오 상대방의 패턴을 보고 예측한다 이겼어 그 말을 들으니 그렇네요 예측 에스토아 워크의 깃뿌리 깊은 방법 내 탈리스멘 그렇지 결국 속이는 루트로 가야 되는 거구나 어 속여야 되나봐 왜냐면은 그래야지 뭔가 걔가 돈을 준다든지 증거풍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겠네 아 뭐 뭐지 라라를 좀 먹으러 오 나의 아름다운 여기 여기 로드 랍카 정돈 제 부분을 엔터에 레이전 그는 그럼 그들은 왜 이름이 그들은 퀴즈? 그럼, 퀴즈가 있을 것 같아 너 여기 있네? 거기다 훔쳐야지 말걸기 안되네? 왜 훔쳐 평판이나 떨어지게 가져가면 안되는거일까? 상남자랑 합살 얘가 죽인건 아니야? 다른 오크가 죽였어 내가 살리라 그랬거든 맞아요 오크가 죽인거지 얘가 죽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리는 어때요? 네 사운드 어떤가요? 규규가 말하는거 잘 들리나요? 오 아이템 많아 마법규 요소네 얜 얘가 팔거같애 푸는거? 어 야 부아이스크롤도 사 두개나 했다 너 돈 많다며 아이 비싸 구타원이나 해 두개만 사아 얌 땜에 어이없게 두개 썼거든 서버네 아 이거다 식별 아이씨 금다 비싸네 아 왜 잠겼어 얘 엘프 어디갔어 엘프 여기 썼는데 락픽이 많이 필요할거같애 아우씨 락픽이 많이 필요할거같애 고마웠어 아 오 두골랑 꼴랑 두개 파냐고 아 여깄다 여깄다 당검 비여 나에겐 가죽 가죽고벌시 필요하다 내 도움이 필요하겠지 예예앗 오 좋아 지금 꼬들어 우선껀비를 생림도 십사 아유 똑같은 얘기나 내 사랑! 여기 있어요! 빅토리아의 아물렛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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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